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과 3교시 또 재미있는 내용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오늘은 출발은 좋지는 않은 금요일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좀 쉬어가는 글쎄요 뭐 시작해봐야겠지만 솔직히 지난주에 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금요일날 약간 오늘 쉬어도 무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난주에 있었던 5일간의 흐름을 좀 보면서 한번 종합해보겠습니다 딱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다른 방송에서 테슬라 얘기를 많이 했는데 테슬라가 한 주 동안에 12.29%가 좀 빠지면서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테슬라 요즘에 좀 욕을 많이 먹습니다 요즘에 일론 머스크 특히 그런가요? 네 일론 머스크 뭐 지난번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차량 구매를 중단시키겠다 했다가 그렇죠 비트코인 또 매도 의사를 또 밝혔다가 물론 오늘은 이제 안 팔았다고 하지만 뭐 이렇게 그러니까 비트코인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비트코인 얘기가 좀 많아서 하여간 그 본연의 사업에 좀 집중하면 좋은데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또 이제 주가가 빠지니까 많은 분들이 예민해지셔서 지금은 이제 만약에 올라가면 그것도 이제 영광스럽게 보이죠 테슬라 네 일단 주가가 좀 빠지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에 대한 불만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대체로 빅테크는 한 1% 2%대 일주일 동안 하락 흐름을 좀 보였고요 네 그다음에 뭐 제약주 금융주 일부는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약간의 제가 얘기했지만 성장주 반대편에 있는 뭐 이런 경기 민감주 가치주들은 그래도 조금 덜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주간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다우가 1.1% 마이너스였고요 S&P500이 1.4% 마이너스 나스닥이 마이너스 2.3%로 이번에도 다우를 한 두 배 이상 초과하는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도 역시 기술주 성장주 위주의 하락이 좀 깊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유가가 또 65달러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연중으로 보게 되면 다우가 12.30% S&P500이 11% 나스닥 4.2% 점점 나스닥은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거나 지금 S&P500이 시장의 기준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나쁘지 않습니다 11%면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의 시장은 어떤 주식을 보일에 따라서 상당히 좀 체감이 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들어가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일단은 실적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끝물입니다 457개 기업의 실적을 발표했고요 이제 뭐 거의 끝나가는 그런 무릎인데 이익은 86%의 기업이 예상치를 상해하는 모습 전주에는 87.2%였는데 약간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매출은 76%의 기업이 예상치를 상해하는 그런 모습 전주에는 77.6%가 상해했는데 조금씩 뭐 덜합니다만 어쨌거나 지금의 실적의 비트율은 가장 높은 10년 만에 보지 못했던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익 조정 비율도 약간 내려가는 그런 모습인데 올라간 이익 조정 비율이 75% 내려간 게 25%로 거의 뭐 7대 3 8대 2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S&P500의 어떤 모습인데요 만약에 전 종목을 한다고 그러면 6대 4까지 내려옵니다 그만큼 S&P500 종목들이 좀 건실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면서 시장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여기서 보이는 지금 이게 뭐라고요? 형광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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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S입니다 EPS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 EPS가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 파란색이 포워드 PR인데요 PR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주식의 상당 기간 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PR을 계산할 때 지금 이제 EPS EPS가 좀 커지는데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PR이 주가가 결국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원래 이제 같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러네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 지난번에 한 번 어떤 거였습니까? 아마존 기타 테크 종목들이 실제로 발표하고 주가가 좀 빠졌잖아요 약간 그런 모습이 실제로 나빠서 빠진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림이어서 이렇게 반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만큼 주가가 재미없는 건데 특히 이제 여기에 지대한 연향을 미쳤던 것들이 빅테크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빅테크는 S&P500이 역시 지금도 약 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골드막사스가 다시 한 번 실적을 어제 그저께인가 발표했는데요 보신 것처럼 2020년에는 142달러 EPS입니다 EPS S&P500의 평균 EPS가 142달러 그 다음에 올해는 193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 내년에는 202달러 그 다음에는 212달러 그 다음에는 203달러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요 앞으로 올해 2022년 2022년 3년 4년까지는 이익이 증가한다고 실적이 좋을 것이다 물론 골드막사스가 말이 틀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골드막사스가 많이 많다고 그러면 앞으로 1년 2년 3년 4년까지는 4달차까지는 실적이 좋아진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저런 건 어떻게 어떻게 예측하는지 대강이라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4년 후에 기업들이 어떤 한 기업도 아니고 단체로 모여있는 수백 개 기업들의 실적을 그렇죠 그렇죠 무슨 수로 예측을 합니까 저걸 그러니까요 무슨 수로 예측을 자기들의 예측 모델이 있겠지만 저는 그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당장 말씀하셨잖아요 올해 내년까지 괜찮은데 앞으로 3년 뒤를 어떻게 이걸 진짜 아니면 그동안 쭉 예측해왔던 실제치를 같이 보여주면서 적중률 어느 정도 되는 우리의 모델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라고 해주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크게 두 번이 빠졌는데 한 번은 닷컴법을 때 한 번은 금융일 때 그다음에 이번은 코로나 때 말고는 정말 꾸준히 우상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실제 물론 이 골드막사스 의견이 맞는 트렌린지는 두고 가야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익은 계속해서 우상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는 그거는 그동안도 그래왔으니까 앞으로도 특별한 일 없으면 오르겠죠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느냐 하면 다시 한 번 얘기하자면 여기다 곱박이 멀티풀로 계산하면 예상지수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산이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200이다 그러면 나는 25배입니다 그러면 5천 잡는 거죠 지금까지는 월급의 평균은 한 4400 올해 보기 때문에 제가 지금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S&P500에 있는 종목 중에서 올해 가장 많이 올라간 걸 제가 쭉 나름에 세웠더니 지난 작년에 완전 달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뉴코 철강기업이 가장 많이 올라갔습니다 무려 93.7%가 올라가면서 올해 지금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5월인데도 불구하고 2배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 엘브렌즈 여성 소금 만드는 기업입니다 어페럴 기업이죠 이것도 역시 86.2% 그 다음 갭 의료업체입니다 역시 70% 넘는 상승으로 보였고요 그 다음 오일 다 오일 다 이렇습니다 구리 아까 얘기했지만 철강 이런 기업들이 다 앞에 와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한 가지 의아한 것은 하나도 우리가 좋아하는 종목이 눈에 안 보인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탑 20 안에 진짜 의아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많이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작년도에는 테슬라가 1등이었는데 지금 많이 밀려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앞에 이게 앞서 있고 뒤에는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만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철강기업도 많이 보이고요 오일, 가스 많이 보인다는 그다음에 금융주의도 많이 보이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이렇게 종목을 조금 폭넓게 가져가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금융, 에너지, 소재, 산업재 그런 종목들을 순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들었습니다 보시면서 조금 다시 한 번 다양하게 하는 게 어떨까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좀 추천드리고요 일단은 이번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용지파가 의외로 좀 안 좋았습니다 신규 일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규 일자리 신규 일자리 수가 원래 많은 사람들은 100만 건 나오겠다 했지만 26만 6천 건이 나왔죠 별로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잡오프닝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할 수 있는 일이 열려 있는 게 지금 812만 개 열려 있대요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지금 당장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수 구인하는 게 네 맞습니다 구인 구인수라고 그러네요 네 구인수라고 812만 개가 열려 있는데 실업자는 980만 명이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가장 높은 수치까지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만큼 현재 지금 정책적으로 굳이 급여가 작은 분들은 취업하는 게 더 손해다 가만히 그냥 나라에 주는 돈 받고 주정보에 주는 거 받고 연방정보에 주는 거 받아서 그냥 가져가면 한 3, 4백인가 4, 5백 정도가 된다고 그러니까요 굳이 싼 저임금에 일하시는 분들은 취업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조금 뭔가 정책적으로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까지 나온 기사에 의하면 미국의 17개 주가 일단은 연방에서 주는 급여를 이제 그만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한다고 그러니까요 앞으로 조금 더 일자리가 좀 많이 취업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것도 자꾸 보여드린 이유는 실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아이의 공포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실제 인플레이션이 오더라도 오더라도 만약에 이제 고용이 많이 많이 풍부해져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급여가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고용시프가 좋아지면 별로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물가는 올라가는데 고용시프가 회복이 안 되면 나중에 상당한 또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어떤 지표 중에서 가장 일자리 고용시프가 많이 보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과연 진짜 인플레이션이 지금 그냥 일시적으로 잠깐 온 것이냐라고 보기에 또 한 가지 지표가 또 많은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출물가 수입물가가 14.38% 10.58%로 거의 10년 만에 또 최고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진짜 일시적인가라는 생각 의아하게 다시 한번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트랜지토리라고 하는 일시적인 어떤 그런 현상이 저는 아니라고 보니까 인플레이션은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우리가 인지하느냐는 문제인데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제가 보기에 잠깐 왔다가 다시 꺼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기조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잠깐 쇼티지 네 서플라이 쇼티지라고 해서 일단은 궁금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일단 펜트업 디벤드라고 해서 일단은 그동안 많이 눌려있던 것들이 터지면서 하는 것들 다 그런 걸 예를 들면 좀 이따가 제가 한번 다른 거름도 보여드리겠지만 실제 그런 거 외에도 우리가 장기적이라고 CPI라고 장기 부분을 할 수 있는 주택의 월세라든지 그다음에 의료보험 서비스 교육 서비스 역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여드릴 거니까 각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더라도 고용이 좋아지면 저는 크게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고용이 안 돼버리면 물가는 올라가는데 일자리가 취업이 안 돼서 솔직한 얘기로 직장인들이 돈을 못 벌면 급여가 올라가지 않거나 일자리가 없으면 사실 소비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 곧 꺼지겠죠 꺼지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위험하다는 거지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는 거는 충분히 용인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AT&T가 오늘 오늘 진짜 저는 이거 기사 보고 나름 진짜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T&T에 TNT, TBS, CNN, 그 다음에 다이렉트 TV 이 다이렉트 TV가 제가 얘기했지만 케이블 TV 부분입니다 돈을 못 버는 부분 이걸 하고 그 다음에 또 HBO, 맥스 이게 이제 이쪽 AT&T에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 저게 다 AT&T가 갖고 있었어요? 네, 다 AT&T입니다 거기에 워너브라스까지 다 AT&T의 서버 브랜드거든요 이 중에서 이게 TNT부터 워너브라스까지가 미디어 부분인데 이거를 디스커버리하고 합병을 추진한다는 오늘 보도가 블룸버거자로 나왔습니다 디스커버리는 디스커버리 플러스가 있어갖고요 이걸 같이 합치는 건데 디스커버리 플러스는 약 1500만 명이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HBO, 맥스는 6390만 명이 가입이 되어 있었고 합치면 꽤 숫자가 되는 건데 저거는 유료 채널입니까? 그렇죠 구독하는 유료 구독이죠 OTT가 아니라 유료 구독하는 채널 디스커버리는 장보문장님 좋아하시는 거죠? 아닙니까? 제가 아니요 제가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꼭 보죠 밤에 가면 제가 밤에 가면 꼭 틀어나요 탐험 동물 그렇죠 탐험 극한 직업 이런 거 있잖아요 극한 직업 야생에서 살아남고 밀리면서 옷을 하나도 안 입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동물 많이 나오는 거 네 동물 많이 보면서 사회에서 그냥 차출된 분들이 와서 남녀와 같이 생존하는 거잖아요 근데 옷은 안 입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옷은 안 입고 합니다 옷은 안 입고 생존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왜일까요? 그러니까요 아 그래요? 혹시 이제 우리 또 이 프로님께서 혹시 디스커버리 보시는지 안 보십니까? 그런 거라면 제가 계속 봤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자연에 어떤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사회에서 주는 어떤 그런 인공적인 거 다 그런 주제에 그런 주제에 뭔가 다큐이거나 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부식도인가 하나만 줍니다 불 키는 거 이렇게 해서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하는 건데 그걸 제가 주로 보는 타일간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디즈니 플러스 넷프리스와의 경쟁을 위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 둘 다 이게 좋은 겁니까? AT&T와 디스커버리 모드에게? 다 좋죠 다 좋은 거죠 왜냐하면 AT&T는 어차피 HBO 맥스 이거 가져와서 타임 워너 건데요 가져와서 잘 된 게 없습니다 이 친구들은 그 다음에 다이어트 넷플릭스처럼 OTT 만들겠다는 건가 봐요 네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이 워낙 수많은 미디어 분을 갖고 있지만 AT&T가 그런 제대로 잘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빨리 때리는 걸 더 좋아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디스커버리는 이게 웬떡이냐 갑자기 그래서 일단 지금 디스커버리가 한 15, 6% 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 AT&T도 한 4% AT&T가 4%면 거의 상한가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 가지고 지금 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기업이 합쳐지게 되면 약 1500달러 가량으로 추정되는 거대 미디어 그림이 타생할 수 있다 다만 그렇게 해서 디즈니 플러스하고 넷플릭스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경쟁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만약에 디스커버리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한번 보실 것 같습니다 디즈니와 넷플릭스가 주가가 잘 안 오르는 이유가 있네요 그렇죠 계속해서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겠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발표한 디즈니 플러스 역시 디즈니도 역시 실적이 좀 못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굉장히 더 치열해지면 더 주가가 재미없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트위터가 유료 트위터인 트위터 블루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능으로 보게 되면 자신의 트윗을 취소하고 그 다음에 딱 보통 사진이 올라오면 북마크를 딱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북마크 모험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허용하는 걸로 해서 비용은 월 2.99달러 그 다음에 아직 런칭한 짜리를 미정인데요 이미 2.99달러가 발표가 되자마자 많은 분들이 난 안 한다 이건 내가 왜 하겠니 이런 얘기들이 많아가지고요 뭐 이게 별로 할 필요가 없대요 저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 게 유료화는 할 수 없고 네 그래도 돈은 벌고 싶으니까 뭐 하나 기능 하나 넣어주기로 하는 게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광고 빼드릴게요 혹시 돈 내실래요 이거 네 그런 거죠 저거는 올렸던 거 취소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네 그렇죠 근데 취소하는 거야 그냥 원래 그냥 하면 삭제하면 되지 않아요 삭제 그러게요 삭제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다만 북마크 모험은 제가 봐도 이거 하는 기능은 좋은 것 같다 어떤 거라고 그랬죠 북마크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어떤 웹사이트나 이런 이미지 같은 거 올려버리면 내 pc에다가 저장하거나 이제 사이트도 저장할 수 있고 이런 기능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까지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 기능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북마크에 대한 얘기들은 상당히 좀 호기적으로 보고 있는데 나머지 2.99 한 3천 원 넘어가는 금액인데 안 내겠다는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우리 프로님 참 트위터 안 쓰시죠 네 트위터 안 써갖고 한번 트위터를 한번 빠른 시간에 한번 써보고 한번 체험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 써봤었습니다 써봤었습니까 네 지금은 안 쓰시고요 지금은 뭐 안 쓰고요 불편하시죠 트위터가요 네 불편할 것까지는 없는데요 저는 SNS는 일종의 그게 뭔가 이렇게 옷 같은 거라서 오래 입고 다니면 실증 내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제가 그동안 저는 이제 페이스북으로 갔다 또 이제 딴 데로 갔다 그럴 텐데 페이스북 페이스북에 하는데 그냥 실증 내는 것 같거든요 네 한번 트위터 저도 한번 써보고 한번 체험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문화치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넘어갑니다 저도 디스커버리 채널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이번에 질문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쿠팡의 일단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4%가 커진 거 맞아요 맞습니다 손실이 전년 동기 대비가 1억 3억만 달러에서 이번에 거의 3억 달러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고 적자가 더 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EPS 제가 가져온 건데 EPS입니다 EPS 주당순위 보시기 때문에 둘쭉날쭉하죠 물론 최근에 좀 약간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아직까지 적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다음에 여기에 있다는 1,600만 명의 활성 사용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여기서 주문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해자가 있다고 보고 있죠 그런데 다만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쿠팡을 많이 분들이 갖고 계시거든요 현재 국내에서 우리 또 예탁원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진짜 상위의 랭크가 돼 있는데 아마존도 말입니다 1997년 5월에 상장하고 나서 흑자 전환이 2001년 4분기에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쿠팡에 대해서 한국 기업이고 여러분들 로켓 배송하고 아침에 진짜 새벽에 물건이 와 있고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지만 이게 이제 미국에 간 이상은 미국은 어쨌거나 뭔가 숫자로 보여줘야 되는 그런 걸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쿠팡이 매출은 커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적자라는 그런 부분만으로도 그렇게 두각을 나타낼 수가 없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역시 아마존처럼 상장을 하고 한 5년 동안에 걸려갖고 이런 모습을 만들지 않으면 물론 4년에 걸릴지 아무도 모르죠 만들지 않으면 흑자를 만들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아마존이 2010년도에 주가 100달러 돌파했거든요 100달러면 지금 현재 3천 몇백 달라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 안 된 거예요 불과 지금보다 10년 전에 100달러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가가 막 팍팍 올라가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이커머스 관련 기업들은 워낙 경제는 치열하고 제가 또 한 가지 우려하는 거는 그다음에 반대편에 서 있는 네이버 또 패거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또 붙어서 그쪽 다운로드 고민 봐야 돼 맞지 않습니까 그쪽 반대편에서 쿠팡은 잘하고 있어 이러더니 네이버는 패거리라고 하셔서 네이버 쪽에 네이버 사이드에 있는 쪽에 또 만약에 치열하게 붙는다 그러면 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 쿠팡에 대한 물론 관심이 크죠 크겠지만 지난 실적 이후에 제가 보기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생각해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월가에서 도대체 쿠팡은 언제쯤에 흑자가 나오느냐를 보면 2023년입니다 가장 많은 예측이 2년 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2년까지는 별로 주가 올라갈 일이 없다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물어보잖아요 미국은 실적을 그래서 흑자에 대한 부분을 본다 그러면 일단은 2년 뒤에 가장 빠르게 보니까요 2년 2023년 후반 아니면 24년 전반으로 보기 때문에 아직 한 2, 3년 남았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나중에 혹시 쿠팡 쿠팡 할아버지 이런 기업이 상장을 하면 여러분도 그냥 좀 보시다가 실적이 좀 물에 익을 때 들어가도 주가 회복은 늦지 않는다 지금 쿠팡 주가가 너만에 빠지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흑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절실한데 아마존도 한 4년 걸렸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건데요 월가에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표입니다 월가에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인플레이션의 일시냐 아니면 앞으로 지속 가능한 거냐를 볼 때 이 세 가지 분야가 그나마 조금 cpi 계산할 때 좀 중장기적으로 흘러가는 세 가지 부문이거든요 집 렌트하는 거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입니다 5년간의 cpi 변화율이 0.3% 각각 0.3% 0.1% 이게 5년 동안의 변화였는데 팬데믹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게 되면 cpi 변화율이 약 2.2% 렌트는 의료 서비스는 3.1% 교육 서비스는 2.3%로 꽤 많이 커져 있죠 지금 어쨌거나 그래서 일가에서는 이렇게 렌트라든지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가 이렇게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이것들은 적어도 단기가 아니다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는 팬티업 기맨드라든지 그다음에 기저효과 이런 것들은 물론 우리가 잠깐 올라온 거라 보지만 아까 얘기했던 공급 부족 같은 거 그게 아니고 이 세 가지를 건드렸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분들의 얘기를 가져온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렇게 보게 되면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이 일시가 아니고 앞으로 꾸준히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뭐냐 인플레이션이 있든 없든 인플레이션에 대한 사실은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게 우리 시장의 어떤 지대한 악재로 나오느냐 아니냐 그 차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그렇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아까는 조정을 받겠지만 실제 지난번에 나왔던 CPI는 0.2%를 예상했는데 0.8%가 나왔기 때문에 그건 속도의 문제거든요 너무 빠르게 올라왔다는 얘기죠 천천히 올라와서 됐지만 속도의 문제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장이 좀 놀란 것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 인플레이션은 조금 꾸준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시장에는 그닥 그렇게 악재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도 늘 얘기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좀 두렵다 문제가 되겠다 싶으면 인플레이션 찾아보시면 여러분 인플레이션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결국에 어떻게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정말 심하게 온다 그러면 금리를 건들 것이죠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 금융주잖아요 금융주 그다음에 에너지 이런 기업들이 올라올 거기 때문에 그런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니까 오히려 약간의 대응의 문제가 아닌가 그냥 주구장창 스펙 종목 주구장창 성장주 그런 것만 보유한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는 사실 좀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그 수치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연준이 적어도 지금 이 상태에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떤 뭐 누구였습니까 저번에 시카고 연우 총재 찰스 에반스는 2.5%가 와도 자기는 별로 신경 쓰지 않다 멘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뭐가 하나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애틀랜타 패드 미디엄 웨이지라고 해서 보통 미국의 전역에 있는 평균 급여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급여가 약간 오히려 내려오고 있으나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고 2015년 이후에 그러니까 실제 급여가 인상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고용이 막 좋아져서 인플레이션 올라오면서 같이 하면 좋은데 지금은 인플레이션만 올라오지 그러니까 물가만 올라오지 실제 어떤 고용지표 그다음에 임금이 올라오는 같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만약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테이퍼링이나 조치를 취하게 되면 경계 확 죽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급여가 올라오지 않는 모습이 안 보인다고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주심만 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아마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때 cpi가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얘기가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연준이 당장의 어떤 조치에 나서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연준의 말을 믿으시고 내년 내후년까지는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2015년도에도 첫 번째 그때 옐러 의장이 있을 때였죠 금리를 올릴 때에도 2015년 내내 속을 세게 마지막에 올렸잖아요 마지막에 그래서 지금의 연준은 시그널, 소통 이런 걸 많이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아마도 신분이 앞서서 얘기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시간에는 다른 종목을 공부하시면서 포트폴리아를 다양화시키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대충 보고요 장이 시작했기 때문에 네? 바로 시작했네요 네, 시작했습니다 지수를 좀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급등한 어? 숫자가 이상합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야후가 요즘에 조금씩 늦게 시작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조금 이따 보고요 이건 아직 지수가 안 들어왔으니까 이거 보시고 2.32% 올랐다고 좋아하지 마시고요 주문 막 내시면 안 됩니다 좀 이따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그럼 맵으로 통해서 종목에 대한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네 역시 AT&T가 오늘 4.5%로 강한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이 1.06%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혹시 오늘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테슬라이도 있었지만 오늘 보니까 빌게이츠 기사가 또 나와서 왜 웃으시죠? 아니 요즘 저는 빌게이츠 기사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 사는 건 다 똑같구나 저랑 똑같은 사람은 다 똑같구나 저는 다 똑같구나 그렇게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도 어쨌거나 원초적인 어떤 그런 거였으면 어쨌거나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있는 그런데 실제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고 보면 약간 좀 우리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기사가 나왔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사회에 쫓겨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업체가 좀 많이 빠집니다 오늘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스 그 다음에 랩 리서치 KLA 텐코 이런 기업들 테라다인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이거 왜 그룹 빠지는지 좀 기사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거 색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는 거 이게 바로 비아컴 CBS 이거는 비아컴 CBS 비아컴 CBS에 올라가냐면 디스커버리 친구거든요 친구라면 네 디스커버리가 10.24%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디스커버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피어그룹이라고요 비아컴 CBS 그렇죠 피어그룹 같이 또 한때 또 같이 동고동단을 같이 했던 아키고스 캐피탈 때문에 그런 기업이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타까운 거는 오늘 테슬라가 좀 빠지는 한 2%가량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안타깝네요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지 그러니까 오늘 576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여기 빨간 게 또 뭔가 보겠습니다 이거 보겠습니다 라스베가 샌즈 그다음에 MGM 리조트 카지노 업체가 또 빠지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무슨 기사가 있는 걸로 확인되니까 좀 이따 한번 보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오늘도 빅테크 쪽 반도체 쪽 이런 종목들이 빠지고 있다 아마존 외에는 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가 나왔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S&P500은 0.29% 그리고 다운은 거의 약보합입니다 0.06% 하락이고요 나스닥의 0.73%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많이 올라간 거를 약간 좀 반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오늘은 또 프리포트 벤거란 리오틴토 같이 소재 기업 뒤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모더나 같은 기업도 조금 빠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확연합니다 그 다음에 기사를 좀 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사는요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AT&T 디스커버리 여기 나오는 것처럼 네프리스하고 디즈니를 어떻게 하면 해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의식의식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는 디스커버리가 시간에서 17%가 올라갔는데 지금 10%로 한 7%가 좀 내려와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면 상습폭을 좀 줄이는 거죠 그리고 비약금 CBS는 이거는 이제 레스 문베스 이런 CEO가 있었나 봐요 전 CEO는 지금 아닙니다 지금 CEO가 아니고 전 CEO였는데 이분도 보니까 섹슈얼에 걸려서 성추행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판결을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1억 2천만 달러 달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센 같은 거를 못 받게 됐었는데 뭐 잘 됐어 다시 한번 판결이 다시 됐나 봐요 받을 수 있게 했다 해서 일단은 주가는 올라가는데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이유는 이분의 어떤 그런 판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만 같은 피어그룹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테슬라? 테슬라는 아까 얘기했지만 지난번에는 자동차 구매할 때 비트코인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겠다 중지시켰다 했는데 그 다음에 주말이었습니까? 비트코인을 팔 수 있다라는 멘트를 살짝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 아직까지 안 팔았다는 거 나와줍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라고 하는 비트코인을 많이 산 기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7%가 빠지고 있는데 왜 빠질까요?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팔 수밖에 없겠죠 코인베스트 같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어쨌거나 비트코인이 보면 의외로 저는 말 한마디 많이 빠지는 거 보니까 그렇게 말 한마디 하면 많이 빠지나요? 말 한마디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습니까? 테슬라가 산다고 그럴 때 그때 많이 올랐다 그러면 이제 바드마크가 돌려줘야겠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커민스라고 있습니다 엔진 만드는 미국의 기업인데요 1등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S&P500에도 편입이 돼 있는 종목인데 오늘 중립에서 바위를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제 엔진을 많은 곳에서 다시 한번 정상화되면서 많이 쓰이고 있다 하니까 회사 이름이? 커민스 커민스? 뭐 하는 회사라고요? 엔진 만드는 기업 엔진 자동차 엔진입니까? 자동차 엔진부터 공업료 엔진부터 많은 엔진을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기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면 종목이 많이 변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대로 모습을 가고 있고요 아마존 외에는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테슬라가 좀처럼 플러스 전원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타깝지만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역시 에너지 기업은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는 계속도 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월요일이니까요 그리고 우리 또 이 프로님이 좋아하시는 또 중간에 증거 날이 수요일 날 아 정말 아름다운 5월입니다 그게 또 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의 날이기도 하지만 충분히 극복할 만큼 참 환상의 달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또 그날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내일까지 하고 저희는 목요일날 또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보부장님 교통사고 후유증은 괜찮으신지 안부를 묻는 분들이 채팅창에 꽤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뭐 그냥 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는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잘 회복해서 차는 더 좋아졌고요 차는 더 좋아져서 더 부드럽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해주신 덕에 다만 이제 일각에서 잘못 알려진 저희 차 모델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 뭘로 알려졌는데요? 벤틀리라는 어떤 아 벤틀리 벤틀리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저희 집을 팔아야 되는 벤틀리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귀염미 손님께서 이 프로형 집에도 좀 들어가라고 예 들어는 갑니다 아 들어는 가시죠 예 늦게 들어가서 그렇죠 예 뭐 일찍 들어가나 늦게 들어가나 집은 똑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뭐 시장을 좀 봐야 되겠는데 요즘은 내리는 날 왜 내리는지 오르는 날 왜 오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그냥 회사들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 좀 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뭔가 좀 중심이 또 잡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글로벌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내일 아침에 저희 이 프로보다 훌륭한 사랑하는 두 동료들과 여러분 함께 또 만나시겠습니다 저는 아 내일은 내일은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지난번에 오셨던 여더운 앵커님께 한번 저희가 진행을 부탁드렸습니다 내일 글로벌 라이브 훨씬 재밌을 겁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기초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기초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법화 국립양생활 평소에 닿을 때입니다 한국국립양생활 iring과 함께하는 공연 한국국립양생활 크 학교의UB 한국국립양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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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